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 알고리즘 구현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자료 구조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해법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 중 설계 계획 단계에 포함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 또는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라고 하죠.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특성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입력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자료가 0개 이상이어야 한다. 출력 출력되는 결과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명확성 각 명령어의 의미가 명확하여야 한다. 유한성 정해진 단계를 지나면 종료되어야 한다. 유효성 모든 명령은 실행이 가능한 연산들이어야 한다. 알고리즘의 표현은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꼭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더라도 알고리즘의 표현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 1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앞서 배웠듯이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저희는 알고리즘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라고도 하니까 그 부분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문제 2번 다음 보기에서 알고리즘의 5가지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작성하시오. 보기에는 유효성, 명확성, 유한성, 무결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게 되는 말이죠. 저희가 앞서 배웠듯이 알고리즘 5가지 특성은 입력, 출력, 명확성, 유효성, 유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도 순서도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미리 약속된 기호와 그림을 통해 논리적 절차, 흐름, 연산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서도의 도형은 단말, 준비, 입력, 처리, 판단, 반복, 출력 등이 있는데요. 도형들에 대한 모양과 뜻을 같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도의 연산 순서도의 산술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연산과 산술연산의 차이점은 바로 곱하기 표시가 x가 아닌 별 표시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기존에 출제되었었던 문제에서도 출력 시에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프로그래밍 연산에서 곱하기는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다른 점은 바로 나머지인데요. 나머지 연산 표시인 %와 모드라는 명령어는 알고리즘 안에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상에서는 모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순서도의 관계 연산 순서도의 관계 연산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계 연산은 의미 그대로를 시계 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도의 기초 공식 알고리즘은 규칙 안에서 작성되며 규칙을 지키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 몇 가지를 같이 알아볼텐데요. 일단 첫번째 변수와 상수 변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값 즉 어떠한 값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이미 지정되어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합니다. 수의 증감 순서도 안에서 수는 어디선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이때 수의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신에게서 더해지거나 감소되지만 기본값이 설정되지 않은 수의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 고정값과 변수를 이용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게 되는 말이 조금 헷갈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처음 위쪽에 설정되어 있는 int a는 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합의 공식 합계를 곧 누적이라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계는 합계 플러스 수 즉 합계로 지정되어 있는 변수에 수를 누적시켜 합을 구하게 됩니다. 평균 공식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갯수로 평균을 구하는 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과 동일하지만 순서도 안에서 갯수를 지정된 변수를 찾거나 직접 정수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호의 변경 부호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부호로 지정된 변수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여서 그 후 자체의 부호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순서도 자체에서 공식을 별도로 구분지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몫과 나머지 몫은 값 나누기 수로 표현되며 결과값을 정수역 즉 int로 표현하게 됩니다. 보기와 같이 5 나누기 2 는 2 4 나누기 2 는 2 로 우리가 계산하게 됐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이 부분에서 2.5가 아닌 정수인 2만 남게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값 퍼센트 수 또는 값 모드 수로 표현하며 이때 나머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순서도에서는 퍼센트와 모드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는 퍼센트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보처리 기능사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도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지정된 수를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0이 아니면 홀수로 하는 공식과 고정된 수를 지정된 수로 나누게 되면 그 지정된 수의 배수가 되는 방법 즉 예를 들어 어떠한 값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 값은 3의 배수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배열 배열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말하는데 변수를 연속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확보한 메모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배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열명 배열 길이로 표현하고 합니다.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의 배열 주소값은 0부터 시작으로 고정이지만 순서도에서는 0 또는 1로 시작이 가능하니 주소의 시작값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 1번 정수 n을 입력받아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하시오. 3의 배수는 우리가 n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숫자를 3의 배수, 5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5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숫자를 5의 배수로 구하게 되는데 중간에 알고리즘 상에서 n% 5, 말 그대로 n을 5로 나눈 나머지를 b값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s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0일 때 우리가 출력이 되게 되므로 s에다가는 5로 나눈 나머지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에는 n을 나눈 나머지 3이 들어가서 a와 b를 더해주는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래서 1번에는 n% 3, 2번에는 a 플러스 b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서 나머지는 퍼센트가 아니라 모드라는 값을 쓰셔도 되니까 같이 두 가지 모두 다 정답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2번은 배열 a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과 평균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하시오. 보기에서 배열은 지금 현재 a는 6이라는 길이의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과 다르게 알고리즘에서는 배열의 시작값이 1 또는 0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작하게 되는 값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총 알고리즘 1부터 6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평균이라고 하게 되는 함수에서는 평균은 함 나누기 개수이기 때문에 su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누기 개수로 구하게 됐을 때 현재 지금 현재 6개의 배열을 나눠주는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정적인 숫자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열에서 쓰게 되는 이 변수 i가 6에서 끝나기 때문에 sum 나누기 6이나 또는 sum 나누기 i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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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